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을 했습니다. 다만 이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근 KBS와 진행한 대담 이후의 여론이 중요할 것이다.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.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했던 신년 KBS와의 대담 결과는 몇 가지 약점이라든지 허점을 윤 대통령한테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명품백 문제로 많이 집중이 됐었죠. 그런데 명품백에 관련해서 사과는커녕 현재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법률에 따라서 관리가 됐다.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명품백보다 더 중요한 부분, 더 중대한 의혹인 주가 조작 의혹,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그냥 덮여버렸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씨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대담으로 진행한 것도 많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최근에 여권 지지층이 총선을 앞두고 결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당분간 설 이후에도 상승할 그럴 여지는 또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본인 지지율이 총선 전에 어떤 반짝 효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더 얻고 그리고 본인을 부정평가했었던 국민들 일부에게도 마음을 얻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상승을 하더라도 부정평가의 강도 또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 하더라도 만약에 40%대 지지율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50% 이상의 비토층을 낳을 수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숙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